3부 순서 제일 먼저 우리 이강수 가수님인데요 이분은 그 사물놀이에 대가셔요 엄청 사물놀이에 여기서 전국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불려다니시는 분 같아요 자 우리 멀리서 오신 이강수 가수님의 노래 한번 듣도록 할게요 본인의 타이틀곡입니다 듣고 있어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잡을 수 없는 시간은 내 곁에 오늘도 스쳐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그 많은 사연을 안고 헝클어진 추억 속에 하얀 밤을 지새고 생각은 시련으로 빠져들어가고 아하 오늘도 회한의 눈물이 별빛 속에 흐르네 오 헝클어진 추억 속에 하얀 밤을 지새고 생각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생각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아하 오늘도 회한의 눈물이 달빛 속에 흐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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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